이상준 님이 오티강이 좀 재밌는 컴퓨터를 찍어주시는 것 같아요. 전집했는데 아주 잘 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배님이라고. 아 네. 저 1, 1학번. 실례지만 11, 8학번입니다. 아 아 아. 익히 알아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슬퍼주신. 제가 탭스 관련해서 저한테 좀 부탁하실 게 있다고. 아 그렇죠. 저희는 탭스 전문이니까. 탭설탭스. 저희 컨셉이 수험생들의 실제 학습 데이터를 좀 통계화시켜서 데이터 기반 이런 방향성이다 보니까 유익할 수는 있지만 약간 좀 진지한 데이터 통계. 컴퓨터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미삼누 님이. 아 미삼누요? 미삼누. 미삼누. 미삼누시잖아요. 오티강이 좀 재밌는 버전. 오티강이 재밌는 버전. 오티강이 재밌는 버전. 그렇죠.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교정하는 강의겠네요. 오우. 오우. 올해 또 하세요. 예? 아 예. 오티영사를 지금 봤는데 귀신의 질 줄 알았어요. 체조이 거의 떨어질 법만 같은 그런 거. 될 게 좀 바꿔야 돼요. 아. 교재동 추가돈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어요? 아 예. 교재만 따로 구매해서 독학을 하실 수 있어요. 햇땡사. 아 네네. 햇땡스. 햇땡스 교재를 또 솔직히 예진 풀어본 적이 있거든요. 색깔들도 나눠져 있고. 그리고 색깔도 영역을 나타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러 번을 사는 게 무겁고 비용적으로도 부담이고 저희는 아예 그냥 모든 영역 실전 모의고사 4세트까지 한 번에 한 번에 QR코드인데요. 어. 네. 아 이거 가능성이군요. 저희 또 MP3가 또 실제 탭수 성우분들. I'm moving to Boston for graduate school this weekend. 어. 요 사실 이 교육사업이라는 것이. 네. 학생도 성적이 원래 아니지 않겠어요? 뭘 좀 아시네요. 네. 이제 모든 후기들이 성적표로 인증이 되었다는 게. 오. 오. 이게 확실히 가장 큰 차이점 등을. 오. 해 주시면. 또 저희가 응시료를 또 현금으로. 딱 쏘나요? 바로. 수술이 없죠? 네 없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색깔이 이미 이미 잡혀있지 않겠습니까? 경쟁상. 아. 다랭이 노랭이. 주된 고객층이 부족. 20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축제나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축제의 열기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 화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웨인보우. 어. 괜찮으신가요? 일단 뭐. 그래서. 어. 탭댄스 같은가요? 탭댄스 같은가요? 탭댄스 같은가요? 배경 속에서 춤을 주면 되는가요? 그렇군요. 총장과 함께 춤을. 이런 의미 있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서울대 총장으로 탭댄스 출 수 있어. 서울대 총장으로 탭댄스 가면? 전문구속에서 탭댄스 출 수 있어? 그거를 교육적으로 녹인에 대한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약간 삭막한. 이 OT 영상을 제가 아주. 탈바닥 파일이 차고 탭스를 통해서. 네. 춤을 같이 추자. 괜찮나요? 최대한. 저희 또 동문. 도와드려야죠 제가. 그럼 좀 더 페이를. 아. 알겠습니다. 그럼 까지고. 그러면은. 스튜디오를 잡읍시다. 못 앉아 있겠어요. 조만간에 뵙죠. 내일 오세요. 내일 오세요. 들어가세요. 내일 오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무지개어도 조금. 네 그쵸. ittel이라고 할 텐데. Bernade外에 남apons을 üç. 네 영상이 대박이에요. 현집을 했는데. 음. 아주 잘 봤어요.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판매량을 제가 봤을 때 H사 역전을 줬어요 난 슬플 때 커서 탑 소리 듣지 탑스를 사용하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t's 맴매매래요 왜? 파솔 탑스 컨설탑스 들으면 저희들 충전하고 컨설탑스가 하는 That's possible 파솔 탑스 단순히 저보다 대설이 아닌 컨설탑스 간의 뇌에 사과 과정을 꽂혀주는 강의 탑스 단골을 올려줘요 아유 영역이 나머진 교재가 이 시각의 다음으로 합쳐진 교재 파솔 바밥적인 공부 많이 힘드셨죠 이젠 그런 걱정을 말로기 없애 버리도록 갑시다 왜? 다음으로 카운패스 카운패스 카우스 원팟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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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spin the mirror 이걸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갈 것 같거든요 네 바로 이걸로 추후에 이것이 잘 되면 추후에 콜라보는 좀 추후에 같은 za 카우스 원팟스 카우스 카우스